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선수들 경기에 지정해줄 수 있어오니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선수들 경기에 지정해줄 수 있어오니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선수들 경기에 지정해줄 수 있어오니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플래시를 꺼주시기 바랍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시는 분들 카메라 플래시 꺼주시기 바랍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때는 선수들 경기에 지정해줄 수 있어오니 플래시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수 있어오니 플래시 우주의 업로드에 들을 수 있습니다. 관중석에서 촬영하실 수 있어오니 플래시 우주의 업로드에 들을 수 있어오니 플래시 하기는 빠른 상품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